자자자자 자자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무슨 약물을 맞았는지 모른다고 그랬지? 어 지금 증상으로 봐서는 다행히 독거물 쪽은 아니고 마취자 같아 어 왜 이래? 왜 이래 이 환자 아까도 이랬어?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앤브 이 환자 전에도 이런 적 있어요? 네? 이름 나이 직업 사이에는 다 관심 없는데 그건 알아야 되거든요 이 환자 살리려면 이런 적까지는 없었는데 가끔씩 가슴 통증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무슨 병인지는 정확히 모르고요? 네 별로 안 친한 사이시구나?